휴거의 날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글쓴이 박영민 목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강의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무리하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여 날짜를 특정하거나 꿈이나 환상으로 혹은 직통개시를 받았다 하여 날짜를 특정하는 채널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채널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의 덫을 놓아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성경적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하여 학업이나 사업이나 그 어느 것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휴거를 사모한다고 해서 장례의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성경적인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구를 스피노자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독일이나 서양에선 이 말을 마틴 루터의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이 명언의 추천은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종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이란 완전히 근거 없는 곳에서 나오지 않는 법이니 개연성은 있으나 확증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멋진 명언은 스피노자의 것은 분명 아니고 마틴 루터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혹시 마틴 루터의 일기가 발견된다면 전설에서 진실로 바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 루터의 일기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저는 내일 선포해야 할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의 그날을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최근 개봉된 가나 혼인잔치 언약에서 갈릴리 가나 지역의 독특한 결혼 풍습은 성경의 예언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 종말의 날짜와 시기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리고 천사도 모른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이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유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도적같이 누가복음 12장 39절 도적같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절 도적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도적같이 유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도적같이 오셔야 할까요? 사람의 심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 것이라고 정확히 알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하고 범주하며 살다가 그날이 오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고약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흉을 점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날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길 흉을 점치려 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휴거의 날까지 점을 치려는 미혹을 역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역사일에 시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기에 날마다 깨어서 깨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보금 12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부들은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때와 시기를 분별도 못한 채 결혼 준비를 하는 신부들은 없을 것입니다 휴거와 혼인잔치 날짜는 감춰져 있고 신랑의 아버지만 아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신부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혼기간은 우리에게 징조들과 같습니다 신부들은 징조들을 보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때를 알고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시대의 징조를 보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며 세상이 왜 이래라고 토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준비되었는지를 살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노예 박영민 목사 박영민 목사 박영민 목사 박영민 목사